최고의 맛 종목 볼 텐데요. 이 종목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기분 좋은 1주를 좀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LG 이노텍인데 LG 이노텍은 이제 기존에는 엄청 무거웠어요. 엄청 무겁고 엄청 재미없었어요. 원래 LG 그룹주들이 알짜 기업들이 많은데 주가가 탄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또 대용주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종목 움직일 때도 조금 소외되고 지루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지루함이 조금 풀리고 있죠. 특히 LG 이노텍이 지금 LG 그룹주를 이끄는 대장격의 종목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연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모멘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북미 지역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LG 이노텍이잖아요. 아이폰은 여전히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출시될 때마다 혹평을 좀 많이 봤습니다. 뭐 달라진 거 없네. 왜 이렇게 비싸. 여러 가지 이제 혹평을 받는 게 아이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팔려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돼요. 일단 기본적인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10년 썼다. 그리고 갑자기 뭐 갤럭시로 바꾼다? 어렵습니다.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실 거예요. 반대로 이제 갤럭시 10년 쓰신 분들도 아이폰으로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양측 다 고정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OS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 OS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OS, iOS. 그 다른 OS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윈도우 쓰시던 분이 맥을 쓸 수는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맥 쓰던 분들이 윈도우 쓸 수도 없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폰은 언제나 고정적인 판매량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뭐 아이폰이 뭐 추가적인 신작이 나왔는데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와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아이폰 살 사람을 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한 업체가 LG 이노텍인데 북미 지역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잘 팔리면서 이게 수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였죠. XR기기한 카메라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메타버스를 매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면서 강한 테마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테마의 뭐뭐. 테마의 뭐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걸 아신다면 재방송을 정말 잘 보신 분인데 정답은 테마의 확장입니다. 메타버스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처음에 50종목이었다면 나중에는 70종목, 100종목, 200종목까지 늘어나요. 그 테마가 강하다 보니까 주변주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원래는 메타버스 테마주로 분류를 안 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카메라 기술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분들이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LG 이노텍의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테마의 확장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어떤 테마가 메타버스에서 다음으로 확장될지 이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테마예요. 반도체도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엮어서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공급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차, 지금 자율주행 택시 포털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물씬 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기간 외국인 투자자의 양매 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이 딱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외국인보다 더 안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간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기간 외국인 양매수 종목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반등을 하는 그런 습성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LG노텍은 기간 외국인이 사면 계속 홀딩해도 되는 종목이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이죠.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다면 뭘 보는 게 제일 쉽냐. 초보자 분들께서, 주린이 분들께서는 5일 이평선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5일 이평선을 막 타고 갈 거잖아요. 5일에서 이제 더 벌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쉽게 급등주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5일 이평선입니다. 5일 이평선을 종가로 지킨다. 그럼 일단 홀딩, 오케이. 다음 날도 지키면 또 홀딩. 근데 종가 기준으로 5일 이평선이 깨진다 하방으로. 그럼 일단 매도.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LG노텍도 마찬가지로 고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 이평선이 종가로 깨지면 매도, 깨지지 않으면 홀딩. 심플하게 보세요. 급등주는 심플하게 대응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밸류를 엄청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5일 이평선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